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에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P 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갖고 있을 펌제에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에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에요. 극손상모가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 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에요.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간곱슬펌제에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자님들이 발수성 모발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간곱슬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오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PICA에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저희 PICA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PICA에서 부담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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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이 펌젤을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세 번째 판넬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살짝 가볍게 물로 분사하는 것보다 수분 폭발이 되어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컬이 더 탄력있게 잘 나오면서 모발의 수분 조절도 됩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저는 지금 32mm 180도 하고 덮개 온도도 지금 180도 두 개다. 놀랍죠? 180도로 머리가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죠? 근데 괜찮아요. 네, 해보세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줬어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세 바퀴, 네 바퀴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그냥 이 손잡이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자, 싹 다려주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세팅에서는 이걸 다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곱슬머리를 이렇게 다려주면서 윤기 올라오죠? 반짝반짝 다려주면서 컬을 더 탄력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덮개 아이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다려주고 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가 됐어요, 벌써. 그러면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1, 2, 좌측에 1, 2, 4개, 5, 6, 7, 8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똑같은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빗질 하시고요. 깔끔하게 자, 32mm로 쭉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빗을 딱 이렇게 하시고 자, 붙여주세요.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너무 쉬워요. 원자님들 아이롱펌, 열펌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카와 함께 하세요. 미친연아로 하시면 어떤 펌이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연예인덮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번 더 다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마음대로 하세요. 원자님들 하고 싶은 대로 자, 덮개, 연예인덮개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았죠?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또, 또, 싹 다려주시고 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자꾸 다려주시면 자꾸 이렇게 자, 곱슬에 있어서 다려주면서 윤기가 나는 건 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말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 제가 또 와인딩 해볼게요. 자, 피카에 32ml이에요. 근데 보시면 180도예요. 자, 180도로 자, 끝까지 수분 끝까지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첫 뜸이 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첫 뜸 없이 그냥 저희 피카는 와인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그냥 수분 건조를 위한 거예요. 모발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끝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덕계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손잡이만 돌려주셔서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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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자, 32ml입니다. 자, 꼭 제가 이걸 두 번만 하라 해서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윤기를 보면서 나는 조금 더 컬있게, 탄력있게 할 거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다려주시면 돼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오,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자, 여기서 해서 조금 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롱은 하시면서 릴렉스하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가 되고 있네요. 금방 건조가 돼요. 봉이 기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빛을 딱 아이롱에 이렇게 붙이세요. 32mm 자, 32mm가 과연 펌이 나오냐 물어보시잖아요. 굵은 루지안 펌 잘 나와요. 그래서 미친 연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32mm를 가지고 하시고 또 피카의 장점이죠.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도 살짝 다려줄게요. 잡은 상태에서 두 바퀴 그래서 싹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네, 두 바퀴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측 판넬입니다. 자측 판넬도 마찬가지로 두 판넬로 나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자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32ml 네, 자, 수분 건조 한 번 하시고 네,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와요. 네, 자,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아직도 끝이 있죠. 그래서 천천히 32ml 네, 자, 오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손잡이로 한 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두 바퀴에요. 자, 살짝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이렇게 돌려주시면 윤기가 반짝반짝 올라오겠죠. 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했다가 펼쳐서 네, 네, 앞으로 살짝 달렸다가 놓으세요.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다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올 거예요. 네, 자, 질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끝이 조금씩 틀려지겠죠? 그래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천천히 네, 천천히 돌리시면 아직도 여기 끝이 있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네,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네, 자, 계속 이렇게 다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눈기드가 많이 올라오겠죠? 탄력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을 했습니다. 수분 조절을 했고요. 어, 지금 세 판넬로 나눠서 우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우측, 자, 먼저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두 판넬, 여기서도 두 판넬로 나눠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빗질 곱게 해주시고요. 32mm, 온도는 지금 보이시나요?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놀랍죠? 온도를 180도로 한다니까 손상된 머리를, 네, 자, 천천히 돌려주셔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또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조금 더 나는 윤기를 줄 거야. 그럼 어떡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개이롱을 이렇게 다려주시면서 웨이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헹궜어요. 하이프로틴 샴푸로 해서, 자, 32ml 어때요? 예쁘죠? 잘 나왔어요. 네, 자,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느낌이 보이시나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32ml. 저희 국내에서 지금 32ml가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어떠세요? 32ml 나오나요? 너무 예쁘죠? 네, 인형 머리 같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자,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즐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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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앉 trivia! 오, 입니다. 연락, 침 Ride, 11 bur chron室 external 옴색을 만들 Stanley 예식입니다.